1일 아침에 즐거운 코스토트 도전 성공! 자 또다시 즐거운 일요일이 밝았습니다. 요즘 날씨가 좀 쌌쌌해지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조금 힘들어요. 조금 힘들어요. 저는 제 앞머리 제가 당기면서 일어나잖아요. 내가 스스로 이렇게 당기면서 힘들어서 힘들어 죽겠어요. 이럴 때는요. 본인의 맛을 싹맞는 노래 들으면서 일어나는 게 진짜 생업이거든요. 아 본인의 맛을 싹맞는 뭐 먹는 게 아니라. 본인의 맛을 싹맞는 음악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게 어떻게 먹으면서 일어나. 그래서 도전천곡이 꼭 필요한 겁니다. 오늘도 한 팀 만나 보겠습니다. 예능팀과 감성의 보이스에 만난 김지선 한경일. 액션배우와 트로트 가수가 만났다. 이상인 임선영. 2013, 그야말로 가장 핫 이슈입니다. 크레용 팝. 뮤지컬로 위기 투어판 커플입니다. 이수환, 이예진. 원랜쇼의 대가와 슈퍼 마다라의 만남 남부원 최다빈. 궁합방 선후배입니다. 김병찬, 조영구. 오늘도 다양합니다. 다양해요.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. 아니 직업에 따라서 등장하는 이 액션들이 다르네요. 그렇죠. 좋아요. 그럼 먼저 예선 대진표 짜기 위해서 김병찬 씨와 조영구 시작합니다. 자리해주세요. 뭔 긴장하세요? 노래를 하세요. 멈춰로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선 대진표 돌려주세요. 멈춰! 다음은 크레용 팝 자리해주세요. 크레용 팝 나오세요. 이 친구들이. 고생하느라 헬멧 쓰고 나왔어. 크레용 팝이 멈춰를 외쳐주십니다. 예선 대진표 돌려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멈춰!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상인 씨와 김희선 씨, 한경혜 씨. 오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예선전 들어갑니다. 채널 어떻게? 오늘! 첫 번째 대결 김병찬, 조영구 대 이수환, 이혜진. 자, 도전천공 노래 들으면서 일어나자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. 먼저 우리 조영구 씨하고 김병찬 씨 오랜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조영구 씨는 오랜만인데 김병찬 씨는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신가요? 처음이죠. 그래서 긴장해요. 울겠어요 그러다가. 괜찮으세요? 하여튼 예 나왔어요. 도전해보는 거니까. 김혜진 씨 노래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. 근데 그렇진 않아요. 저기 제가 노래를 부르면 그냥 노래가 아니고 그냥 트로트나 성인 가위로 바뀐다는 거. 그냥 다른 장르를 불러도? 네. 그 장르로 다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조영구 씨. 도전천공 가족 같은 분이에요. 오늘 꼭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. 네. 근데 우리 도경환 아나운서 하고 우리 장윤정 씨가 행사의 여왕 아닙니까? 장윤정 씨가 가는데 무조건 도경환 씨 가서 MC를 보면 둘이 돈을 벌면은 정말 대박이야. 내가 이미 야수고 났다. 그랬어. 눈이 진심이었어. 장윤정 리사이트는 내가 사회 보기로 했는데 형은. 아 자기가 할 거라고 싸우는 거야? 이 형이 왜 남에 갑자기 밥 죽는 거야? 난 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MC 볼 거라는 얘기 하는 거야? 나란 말이야. 알았어. 못났다. 못났어. 경환이는 나오면 안 되고. 나란 말이야. 줄 서 줄. 알았어. 알았어. 오쭈쭈. 오쭈쭈. 자 이어서 우리 두 분 뮤지컬로 만났습니다. 우리 이수환 씨와 이혜진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실 어머님들 우리 이수환 씨는 너무 잘 알죠. 네. 이름을 바꿔서 어? 했는데 얼굴 보면 다. 그렇죠. 원래 본명이? 이중성 씨잖아요. 네. 이중성. 결혼은 아직 안 하셨고. 아니 뭐 20억을 벌면 장가 가겠다. 독신주의자인가요? 아니 20억을 좀 벌고. 벌겠다는 건가요? 가겠다는 건가요? 말겠다는 건가요? 20억을 벌면 장가를 가겠다? 아직은 연기하는데 시간 투자할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. 더 재미있는 거예요. 근데 여자가 없는 건 아니죠? 없어요. 저분이 저렇게 착해요. 거짓말을 못해요. 혼자 하는 여자는 있는 걸로. 한두 명 있네요. 자 예선전 들어갑니다. 예선전은 도전 50곡이고요.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예찬곡 국민의상곡 다 담겨져 있습니다. 네.